행사의 최왕! 행사! 행사! 행사 섭외 1순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. 행사의 유황 특집! 사실 트로트 가수는 다 행사의 여왕을 꿈꾸거든요. 행사 댕핑이 좋아야지. 관객분들께서 저를 놔주시지를 않거든요.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! 메모 메모해, 발레언니!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며칭 누나랍니다 얼굴은 마음씨도 착한 천 년을 빌려주신다면 저는 노래를 천 년 동안 하겠습니다. 그 천 년을 당신을 위해 사랑을 위해 선배님 앞에서 노래를 꼭 불러보고 싶었습니다. 그 사랑 당신이었어 아유, 너무, 너무 세게 좋아 왜 이리 가벼운가요 돌릴 수 없는 세월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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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